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최강의 식사인데요. 저자는 데이브 아스프리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억만장자이십니다. 억만장자를 근데 언제 달성했느냐? 바로 2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야 마땅할 인생에 단 한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엄청난 뚱보 몸무게였습니다. 근데 다이어트를 안했느냐? 했죠. 18개월 내내 하루 섭취연량을 1500에서 1800칼로리로 제한하고 일주일에 6일은 매일 90분씩 운동했대요. 억만장자가 된 젊은 사업가로서 자신이 가진 진취성과 의지력을 다이어트에 총동원한 결과 몸은 튼튼해졌지만 군살은 도무지 빠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른 살 무렵에는 심각한 건강상태에 접어들어서 주치우는 언제라고 딱 잘라 말하진 않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죽을 것이라고 선고한 거예요. 직업적으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뤘지만 항상 몸이 안 좋았고요. 늘 피곤했고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축농증과 인두염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늘 정신이 몽롱했고 무언가에 집중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과학에 둘러싸인 환경에서 자랐대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자신의 삶의 일부였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습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이나 경력에 위기가 닥쳤을 때 답을 찾고자 과학기술에 의지했대요. 의사가 인체의 몸 구석구석을 다 알아야 되는 것처럼 엔지니어가 자신이 다루는 시스템의 모든 정보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자신도 자신의 건강과 다이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 구석구석을 다 알아야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죽지 않기 위해 IT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 몸을 수치화하고 철저히 분석하는 바이오 해킹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세계 유수의 의학박사, 생화학자, 영양사 등의 방대한 연구자료를 분석하고 억만장자답게 75만 달러를 투자해서 바이오 해킹을 하는 과정 동안 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면서 자가 실험을 통해 심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는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데이터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친구와 가족에게 다 이렇게 알려주고 나서 그들도 똑같이 해보니까 순식간에 살이 빠졌고 집중력과 의지력도 다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결국 운동 없이 건강하게 매일 0.5kg씩 살이 빠지고 IQ를 올리는 것, 우리의 뇌의 상태를 올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기본적으로 5가지 역할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뇌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몸에 연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세포에 영양분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네 번째는 불필요한 독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데요. 만족감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뇌적으로 만족감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빠지면 1, 2, 3, 4번이 아무리 다 충족을 시켜도 사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뇌는 다시 오작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를 살찌게 하고 우리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정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염증입니다. 모든 것은 염증 탓이에요. 염증은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가 회복하려면 염증이 필요하대요. 염증은 병원체, 독소, 스트레스, 외상에 대한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인데요.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몸은 스스로 치유하려고 부어오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손을 베어 피가 날 때 백혈구가 모여들어 상처를 치료하는 거죠. 상처가 나거나 무언가에 부딪혔을 때 몸이 부은 경험이 다 있죠. 그게 바로 조직을 제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염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염증이 만성화되는 것입니다. 몇 개월이나 몇 년간 지속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한번 생각해보라고. 무릎 수술이나 치아 신경치료를 받은 후에 붓기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조직이 자가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지만 몇 개월, 몇 년간 지속된다면 이 염증이 심하면 건강해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로도 건강하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대단히 위험하다고. 저자는 수많은 조사를 통해 많은 병의 중심에는 심각한 염증이 있다는 증거가 속속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은 미국인 전체 사망 원인의 70% 가까이를 차지하는데 한국은 약 50%라고 해요. 이런 병의 공통점은 다 염증이라는 거죠. 염증은 여러 자가 면역 질환이나 일부 정신건강상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무엇이냐면 외부에서 침입한 병균이 아닌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겨 몸 안의 장기나 조직을 공격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염증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뇌는 몸에 어디에 생긴 염증에든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염증을 방치하면 몸에 통증이나 이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두뇌 활동이 둔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흐리멍텅한 머리와 반복되는 붓기에 즉각 대처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이후에 발생할 더 심각한 문제의 위험신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염증이 신체 능력뿐 아니라 두뇌 성능도 떨어뜨린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염증을 일으키는 걸까? 이 염증의 원인으로 식품에 이미 들어있는 자연적인 독수성분들 바로 항영양소라는 것도 있고요. 식탁에 오기 전까지의 과정에 걸쳐서 생기는 곰팡이 독서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몸무게 뿐만 아니라 IQ, 스트레스 수준, 질병에 걸릴 위험, 신체 기능, 노화, 나아가 의지력의 기초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의 외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격, 능력, 나아가 질병, 노화에까지 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목차를 살짝 살펴보면 당신의 식사를 바이오 해킹하라고 합니다. 체중을 줄이고 인생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식사를 바이오 해킹하면서 시작되는데요. 그런 것이 이렇게 여기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 습관 그대로 괜찮겠어? 뚱보, 약골, 바보가 된 뜻밖의 원인이 있다는 거죠. 칼로리 계산을 멈추고 지방을 더 많이 섭취하라는 거죠. 좋은 지방을.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또 같은 음식도 먹는 시간에 따라 독이 된다라고 하죠. 또 같은 음식도 먹는 양에 따라서 독이 되기도 하죠. 또 우리의 수면을 해킹하여 잠잠한 동안 살을 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수면을 해킹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16년 늘어나는 수면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또 운동을 줄이면 근육이 더 붙는다. 이상하죠? 그렇게 지금까지의 우리의 식사를 바이오 해킹하고 무엇을 먹을지 언제 먹을지를 결정하고 식탁 위에 식사를 바꿔서 우리의 숙명과 함께 또 적절한 운동과 함께 우리는 고성능 모드의 스위치를 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이 가장 건강해지는 식사법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보면 칼로리가 부족하면 임신할 수 없다라고 하고요. 장을 지방 감소 모드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요. 나쁜 지방은 조금만 먹어도 타격이 크다라고 하고요. 여성을 위한 바이오 해킹의 미세 조정도 나옵니다. 아이는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정돈해서 완전 무결 다이어트 로드맵 1, 2, 3로 나옵니다. 또 데치면 약이 되고 구우면 독이 된다라고 해서 영양은 조리법에 따라 천차만별이다라는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굶주림 없이 하루 0.5kg씩 빠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인생을 극적으로 바꿔주는 이주 프로그램. 그게 소개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완전 무결을 선언하라라고 합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완전 무결 로드맵 만들기. 이제 필요한 정보가 모두 갖춰졌으면 이제 나만의 완전 무결 로드맵을 만드는 거죠. 이거 잘 읽고 나서 아 잘 읽었구나 하고 말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책이 되는 거죠. 내내야 똑같은 책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아 내가 여기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였구나라는 거 하나만이라도 얻어 가신다면 그 책은 우리에게 가치를 주거든요. 근데 어떤 책을 보면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정도만 얻어 가도 좋겠지만 이 책은 내 메인 교과서가 좀 되면 좋겠다 싶으면 그 책을 제독하면서 자신만의 정리를 하는 것도 좋겠죠. 노트에 필기하면서. 자 이렇게 우리는 어떤 정보라는 재료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구성 성분으로써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요리 재료를 가지고 나만의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만의 삶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맞는 음식, 맞지 않는 음식을 찾아내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좀 더 제거해야 할 부분들을 단호하게 제거하고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채워 넣어가는 거죠. 오늘은 제가 최강의 식사 2부로써 완전 무결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참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한 것들을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아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잘 안 됐었구나. 그럼 이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볼까?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강의 식사에 어떤 개념이 있고 또 저자가 얘기하는 완전 무결 2주 다이어트란 무엇인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죠? 바로 식욕이죠. 우리의 식욕은 호르몬이 리드를 하는데요. 두 가지 호르몬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입니다. 그만 먹어! 이런 신호예요. 또 하나는 반대로 공복감을 자극하는 그렐린 호르몬입니다. 더 먹어! 더 먹어! 너 부족해! 더 먹어! 바로 그 신호를 주는 호르몬인 거죠. 그래서 호르몬이 우리에게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또는 공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공복감을 자극하는 그렐린 호르몬은 위벽 세포에서 생선되는 호르몬이래요. 또 지방 세포에서 생선되는 렙틴 호르몬은 반대로 포만감을 자극하고 공복감을 차단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장은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단백질을 감지하면 렙틴이 포만감을 자극하게 한대요. 최장은 장내에서 지방을 탐지하면 그렐린이 포만감을 차단하지 못하게 하는 호르몬을 방출한대요. 그에 반해 과일의 주요 당분인 과당은 공복 호르몬인 그렐린을 잘 차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극심한 공복감을 느끼는 것 바로 열렬한 욕구를 느끼는 것은 아침에 먹은 음식이 공교롭게도 그렐린을 차단하지 않았거나 렙틴을 자극하지 않았거나 또는 둘 다여서 당신에게 포만감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느끼는 공복감은 무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얼마든지 제어 가능한 대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올바른 음식이 들어와야 이 공복감을 잘 차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의지력 의지력 하는데 독해야지 한다 뭐 이러는데 사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뿐 아니라 의사조차도 의지력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믿는 성공의 비결은 어찌됐든 이를 악물고 의지력을 발휘해서 과식하지 않는 것 하지만 의지력은 한정된 자원임이 밝혀졌고요. 의지력은 매일 받아낼 수도 있고 단순히 이를 악문다고 해서 충전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그 호르몬들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할 때 아 이거는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우리는 질 수밖에 없구나 호르몬 때문에 우리는 질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호르몬을 다스려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자는 완전 무결 다이어트를 고안한 후 이렇게 작은 노력만으로 체중을 줄이고 유지하며 건강까지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분노가 치솟았다라고 합니다. 3개월 만에 지방 20kg을 줄였을 때는 체중계의 숫자를 보고 뛸 듯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긴 세월 동안 필사적으로 운동하며 저칼로리, 저지방 식단에 정성을 기울였는데도 다이어트에 실패했을 때 얼마나 자책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먹을 거 앞에서는 왜 이렇게 항상 지지? 이렇게 자신만을 자책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간단히 체중을 줄이고 건강해질 수 있는 처방을 왜 주치의 선생님도 부모님도 가르쳐주지 않은 거지? 사람들은 왜 이런 좋은 방법을 널리 알리지 않는 거지? 그렇게 화가 났던 거죠. 그런데 저자가 말하는 정답은 전문 분야가 각기 다른 소규모 과학자 집단이 유용한 정보를 따로따로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전문 분야가 각자 따로따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는 정말 연결, 융합, 확장의 시대인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사실 이렇게 연결, 융합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떤 한 분야에서는 어떤 이런 부분이 밝혀졌고 저 분야에서는 저게 밝혀졌으면 이걸 합쳐보면 뭔가 더 단단한 과학적인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합쳐지고 그런 것들이 상식이 되기까지는 몇십 년이나 걸린다는 거죠. 음식은 기본적으로 이 다섯 가지 역할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다섯 가지는 뇌의 에너지, 몸의 연료, 세포의 영양분, 불필요한 독소 제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만족감 이 다섯 가지를 잘 충족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저칼로리, 저지방 다이어트는 이 중 무엇 하나도 충족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뚱뚱했던 저자는 사실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깨어있는 내내 음식을 향한 생물학적 욕구와 사투를 벌인 끝에 서서히 의지를 상실해 가던 것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욕구는 더 강해지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해내도 다시 또 돌아가버리는 요요. 몇 번은 성공하고 나서 다시 요요로 돌아가다 보면 정말 이대로는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다이어트를 하는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 다이어트를 하면 더더욱 매일매일 깨어있는 내내 음식을 향한 아주 강렬한 욕구와 사투를 벌이는 거죠. 여기에서 뇌과학적으로 저자는 뇌를 진화 단계에 따라서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레브라도 뇌입니다. 레브라도 뇌. 이거는 사실 저자가 그냥 부른 이름이에요. 우리가 정말 강렬한 욕구에 휩싸여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을 바로 제3자화해서 레브라도 뇌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이 뇌는 본능을 담당합니다. 번식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오직 생존에만 도움이 되는 뇌인데요. 이 레브라도 뇌가 우리를 어떻게 운전해 가냐면요. 이 뇌는 쉽게 산만해진다고 합니다. 또 종의 생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번식을 유지하기 위한 건데 이 레브라도 뇌는 당신의 주의가 부적절한 욕구에 사로잡혀 그것을 충족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잔뜩 소비하게 한다는 거죠. 또 이 뇌는 손에 들어온 음식을 죄다 먹어치우게 한대요. 레브라도 뇌가 음식을 마구 먹게 하는 이유는 자신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공복감이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맹렬한 욕구라고 이 저자는 정의했는데요. 이 욕구, 이 강렬한 식욕을 달스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냥 아이스크림 통을 절반 이상 다 해치워버리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이 레브라도 뇌가 우리를 자꾸만 못살게 구는 거예요. 넌 지금 굶주려 있어. 생존이 위태롭다고. 당장 먹어 치워. 더 먹을 거 없어. 어서 더 먹어. 너 큰일 났어. 이런 것들. 이런 패턴이 여러 번 반복되는 사이에 선택 피로증이 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의지력은 점심 나절 즈음이면 또는 잘 참아왔는데 밤에 완전 바닥 나버리는 거죠. 무지방 식사, 건강한 식사 한다고 저칼로리 식사를 다 하지만 하루 종일 들들 볶는 레브라도 뇌를 달래주려고 결국 후식으로 달달한 디저트를 먹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독소가 가득하거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런 식품들을 우걱우걱 잔뜩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 직업이 해커였던 이 저자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바이오 해킹을 하면서 완전 무결 다이어트를 구상하고 실험하던 중에 지방 섭취량을 늘리면 얼마나 급속도로 살이 찌는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보통 과학자들이 해야 되는 실험을 자신의 몸으로 해본 거예요. 모니터링하면서 기록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남긴 거죠. 기존에 말하는 다이어트, 저칼로리, 저지반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다 진실이라면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3500 칼로리 정도 더 섭취하게 되면 살이 계속해서 찐다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저자는 2009년에 자신을 완벽히 불리한 상황으로 더 몰아넣은 거예요. 운동도 중단하고 수면 시간도 5시간 이하로 줄였다고 합니다. 수면이 부족한 것도 살지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죠. 매일 완전 무결 다이어트 식단으로 4000에서 4500 칼로리를 섭취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어마무시한 4000에서 4500 칼로리의 약 70%를 완전 무결한 지방으로 섭취했다고 합니다. 대다수 영양학자의 이론대로라면 이런 식으로 먹었을 때 한 달에 5kg 이상은 다 쪄야 됐거든요.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몸이 갑자기 불타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머리가 맑아졌고 오래 살 필요도 없어졌으며 복근까지 드러났다고 해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고백하건대 말 그대로 터진 만큼 먹었는데도 기적처럼 납작해진 배를 거울 앞에 서서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정말로 인생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멈추고 싶지 않아서 결국 2년간 지속했다고 합니다. 이 어마무시한 칼로리를 먹고 그 칼로리의 약 70%를 완전 무결한 지방으로 섭취했던 이 다이어트를요. 그래서 너무나 에너지가 많이 남아 돌아서 완전 무결 다이어트를 소개하는 블로그도 운영을 했고요. 본업에서는 대형 IT 기업의 부사장이라는 직위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칼로리를 맹신하는 사람들은 2년 후면 내가 270kg을 거구가 되리라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고작 몇 kg의 근육이 늘었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결국 칼로리 계산 따위는 집어치우게 된 거죠. 칼로리 제한식은 엄청난 노력이 드는 데다가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진 거죠. 잘못된 연구 탓에 지방의 평판은 나빠졌지만 올바른 종류의 지방은 건강에 좋고 생존에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 MBC 스페셜의 지방의 누명 보셨나요? 저는 이 책들을 다 읽어가면서 그동안 MBC 스페셜 지방의 누명의 2016년 버전들도 다 봤고요. 2019년 버전들도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책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또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샀는데 읽어가면 읽어갈 수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아직 너무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식 파괴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렇지만 완전히 거부한 건 아니었고 다시 완전 돌아가지고 간 거였죠. 간헐적 단식부터 잘 이해하게 되면서 그 이전에 걷기의 중요성을 잘 이해했었고요. 그러면서 저탄 고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최강의 식사 완전 무결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이제 정말 더 욕구를 갖게 된 거죠. 결국 좋은 지방은 깨끗이 연소하고 영양가가 높으며 만족감을 주는 에너지원이어서 몸과 두뇌의 성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지방은 건강한 세포벽과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고 생식 능력, 체온 조절, 자극 완화에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비타민 A, E, D, K는 지용성이므로 몸에서 흡수하려면 지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요컨대 건강한 지방은 인체를 구성하는 중요 성분이라는 거죠. 인간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건강한 여성은 몸의 약 29% 남성은 약 15%가 지방이다. 인체의 모든 부분에는 지방이 필요하다. 뇌 역시 마찬가지다. 뇌와 몸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오메가3 같은 필수 지방산이 필요하다. 이런 지방은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으므로 음식을 통해 올바른 비율과 분량을 섭취해야 한다. 그 지방의 누명으로 많은 사람이 지방을 몹시 꺼리게 되었지만 사실 올바른 지방은 체중을 늘리지도 않고 건강상의 위험도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건강한 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체내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고 아까 말씀드린 호르몬들 있죠? 그 호르몬들의 균형을 맞추고 유지해주면 체중은 늘리는커녕 오히려 줄어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면 인슐린 저항성, 렙틴 저항성, 테스토스테론 수치 저하, 갑상선 이상 등이 생길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의 가장 큰 목적은 두뇌와 신체에 연료와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뇌가 하루 섭취 칼로리의 25%까지 소비한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살을 빼려고 운동시간을 늘리고 먹는 양을 줄이면 피로를 느끼고 의욕이 떨어지는 것도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저자가 말했던 레브라도 뇌가 칼로리를 죄다 다 써버리니 인간 뇌는 연료가 바닥나는 거예요. 미친듯이 강렬한 욕구로 하루 종일 음식 생각만 하는 거죠. 잘 참았다가 저녁이나 밤이 되었을 때 폭발하는 거죠. 또는 낮에도 과식 폭식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저자가 칼로리를 계산하지 하려는 말은 칼로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정반대라고 몸의 생체 활동을 제어하려면 칼로리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라는 거죠. 레브라도 뇌는 칼로리 제한이나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 기근 등의 자연재해 때와 똑같이 반응하며 에너지를 아끼려고 든다. 그 탓에 머리가 멍해지고 피로를 느끼고 체중이 늘고 갑상선 장애가 발생하며 나아가 항상 공복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몸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초반에 완전 무결 이주 다이어트를 권한한 이유는 무엇이든 적당히 라는 말이 흔히 쓰이긴 하지만 먹는 것에 관한 한 완전히 틀리다라고 합니다. 나비나 청산가리에 적당한 양이 있을 리 없고 소량의 독소만 섭취해도 몸이 피곤해지고 머리가 멍해지며 기량이 크게 떨어지는 거죠. 당신이 입에 넣은 음식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 해도 반드시 기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완전 무결 다이어트는 모 아니면 도라는 식의 극단적인 감량법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건강과 기량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을 조금이라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은 식품을 조금이라도 적게 섭취하면서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간단한 길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무결 이주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몸을 완전히 제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든 적당이로는 적당한 기량밖에 얻을 수 없다고 해요. 적당함을 거부하고 더 멋진 목표를 향해 나아가자라고 제언합니다. 적당히는 완전 무결과 멀어도 너무 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뇌는 지방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개념을 잘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에는 칼로리 계산을 멈추고 지방을 더 많이 섭취하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칼로리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좋은 지방을 통해서. 자 그러면 완전 무결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음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자는 모든 음식을 세 종류로 분류합니다. 여러 가지 원리들을 앞에서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완전 무결, 경계 경보, 위험 천만의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것이 완전 무결하고 또 경계 경보 그러면서 밑으로 갈수록 위험 천만한 세 가지 카테고리를 잘 이해를 해두면 우리는 좀 더 완전 무결한 음식들을 더 많이 섭취하고 위험 천만한 음식들은 완전히 배제해 가는 것 그것에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완전 무결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식품이자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인 채소와 지방, 단백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 식품들이 속한 곳은 분명 되도록 오래 머물고 싶어지는 근사한 1등급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 무결 다이어트에서는 채소를 다른 어떤 음식보다도 많이 먹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채소는 위로 갈수록 완전 무결하고 또 중간은 경계 경보고 밑으로 갈수록 위험 천만하다고 절대로 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 무결 다이어트는 지방에 중심을 두는데요. 그 점 때문에 거부감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몸의 지방이 얼마나 필요한지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다라고 하는데요. 건강한 지방을 많이 먹는 편이 다른 어떤 식품을 대량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당과 단백질은 특히 해롭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방을 당으로 대체하는 풍조가 이어졌지만 사실 이것은 비만을 더 증가시켰고 건강에 아주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이 입증되었는데요.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은 단백질로 대체하면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모두 분해하느라 간에 부담이 간다라고 합니다. 가장 깨끗하게 연소하고 가장 많이 에너지를 내는 주요 영양소는 지방. 특히 가장 건강하고 완전 무결한 지방이라고 하는 거죠. 당신이 몰랐던 완전 무결 지방과 기름. 이 부분은 이제 설명하는데요. 동물성 지방이 뇌를 성장시킨다라고 합니다. 또한 양질의 버터는 영양분의 보고이고요. 기버터는 영양이 더욱 풍부하다라고 합니다. 또 버진 코코넛 오일로 살도 빼고 머리도 좋아진다라고 하고요. 코코넛 오일보다 더 뛰어난 MCT 오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같이 섞어진 게 바로 방탄커피죠. 방탄커피. 그 유명한 방탄커피. 말만 들어도 저는 완전 관심 없어서 아예 너무너무 위험한 발상이다 라고만 생각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로 갈수록 완전 무결한 지방 기름이고요. 중간은 경계 경보의 지방이고요. 밑으로 갈수록 위험천만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완전 무결한 지방은 바로 MCT 오일, 고품질 카카오 버터, 박목해 키운 닭의 달걀 노른자, 크릴 오일, 목초를 먹인 소와 돼지의 지방과 골수, 아보카도 오일, 코코넛 오일입니다. 그 다음은 생선 오일, 목초를 먹인 소의 우유로 만든 버터와 기버터이고요. 그러면서 위험천만한 지방으로는 마가린을 비롯한 인공 트랜스 지방, 유전자, 조자, 곡물로 만든 기름, 시판되는 라드 이러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공장식 농장에서 키운 닭의 지방, 여러 가지 이런 캐놀라유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있네요. 근데 여기에서 단백질과 지방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목초를 먹인 고기여야지 된다라고 합니다. 돼지나 소나 닭이나 다 항생제를 많이 주고 또 공장식 농장에서 키워진 그러한 가축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좋은 고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도 알고 있었지만 사실 여기에서 명백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단 한 가지 먼저 실천한 것은 바로 목초를 먹인 고기와 우유, 달걀, 버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강력한 결심을 하게 됐던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곡물을 먹인 고기가 안 좋은 이유는 바로 곰팡이균, 그 유통 과정에서 곰팡이균이 발생하기 쉽다라고 합니다. 커피 같은 것도 저자가 굉장히 커피를 좋아했었는데 커피만 먹으면 좀 안 좋은 반응들이 왔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커피에서의 자연 발생적인 곰팡이 때문에 그랬던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 자체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양질의 커피를 취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만 하면 커피는 굉장히 슈퍼푸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듯이 핵심은 뭐냐면 목초를 먹인 동물의 지방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완전 무결한 지방 공급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목초를 먹고 자랐다면 소 역시 식물성 식품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자. 미줄 쫙, 동그라미 쫙, 별표. 버터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를 나누면요. 목초를 먹인 동물의 우유로 만든 버터는 지용성 비타민, 항산화물, 건강한 지방, 비타민 A, E, D, K가 듬뿍 들어있다. 곡물을 먹여 사육하면 버터의 모든 유익한 화합물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새로운 독소가 흡수되어 오메가6 농도가 높아진다. 목초만 먹인 소의 우유로 만든 버터를 선택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버터라는 것은 영양이 더욱 풍부한데요. 기버터는 버터에 함유된 밀양 영양소와 항산화물이 모두 들어있지만 제조 공정을 한 단계 더 거치면서 더욱 완전 무결해진다라고 합니다. 기버터는 짧은 시간 동안 가열해서 수분, 우유 단백질 중 하나인 카세인, 유당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불쾌한 증상을 일으키는 카세인과 유당이 함유되지 않은 데다가 버터보다 영양이 풍부하다라고 합니다. 특히 유제품에 민감하거나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에게 기버터는 필수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완전 무결 다이어트의 첫 단계로 집안에 있는 위험천만한 음식부터 모조리 처분하는 일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냉장고와 선반을 샅샅이 뒤져서 감자칩, 쿠키, 가공식품, 탄산음료, 마가린, 인공감미료, 빵, 크래커와 같은 쓰레기들을 그에 걸맞는 자리인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음식은 몸에 해롭고 집안 이곳저곳에 놓아두어서 당신의 의지력을 좆먹게 할 필요도 없다고. 이런 음식에 둘러싸여 있으면 우리의 레브라도 뇌가 우리의 뇌를 점령하여 딱 한 입만 하면서 먹기 쉽다라고 합니다. 딱 한두 개 조각쯤이야 대수롭지 않다 싶겠지만 그 한두 개가 식욕을 솟구치게 하여 한 봉지를 통째로 먹어치우는 사태로 이어지게 된다고. 자 그렇게 당신을 약하게 하고 살찌우며 기량을 떨어뜨리는 위험천만한 음식을 집에서 다 쓸어냈다면 이번에는 맛있고 만족감을 주는 음식으로 부엌을 다시 채울 차례라고 얘기합니다. 완전 무결 다이어트 로드맵을 가이드 삼아 완전 무결한 식재료에 초점을 맞추고 뇌의 중추에서 달라고 아우성치는 경계경보 및 위험천만 식품은 피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장바구니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채소로 가득 차야 한다. 거기에 조금의 완전 무결한 농말과 과일, 취향에 맞는 조미료를 추가하자. 장바구니가 초록색으로 가득 차지 않다면 채소가 부족하다는 증거이므로 되돌아가서 더 채워 넣자. 근처에 있는 농산물 집 한 장은 현지의 유기농 채소를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급원이고 때로는 양질의 동물성 식품을 살 수 있는 훌륭한 선택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가까이에 이런 선택지가 없다면 인터넷과 동네 마트에서 찾을 수 있는 음식으로 최고의 조합을 시험해보자 라고 합니다.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 식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완전 무결 식품으로 부엌을 가득 채우자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평생 완전 무결해진다라는 말은 영원히 2주간의 식사 계획이나 완전 무결 식품만 먹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더 나은 선택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유지한다라는 뜻이래요. 탄수화물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완전 무결 다이어트에서 과일과 녹말은 하루 칼로리에 5%만 섭취하는데 체중 감량이 최우선 목표라면 2주 프로그램에서 설명하는 대로 거의 매일 과일과 녹말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며칠씩 연달아 탄수화물을 전혀 먹지 않으면 체내 탄수화물이 지나치게 줄어들어서 기본적인 생리 과정에 필요한 당조차 부족해질 위험이 있다고 해요. 이 점은 몇 개월간 탄수화물을 거의 먹지 않으며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캐톤 식사법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논쟁거리라고 하는데요. 탄수화물을 오랫동안 거의 먹지 않았을 때 가장 먼저 생기는 증상 중 하나는 극심한 안구건조증이라고 합니다. 체내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수면에 질도 떨어진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까지 탄수화물을 줄일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오랜 기간 탄수화물을 전혀 먹지 않으면 갑상선에 손상이 생길 우려도 있다고 하고요. 저자 자신도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너무 오래 했던 탓에 각종 갑상선 문제에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다이어트 유지기나 격한 운동을 한 후에 하루 1, 2인분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지나친 탄수화물 부족을 피하면서도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의 이점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큰 폭으로 감량하고 싶다면 탄수화물을 조금 더 줄이는 편이 효과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지기에 최대의 성과를 얻고 싶다면 완전 무결 다이어트의 주요 원칙을 되도록 충실히 지켜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 방탄커피로 하루를 시작하고 거의 매일 완전 무결 간헐적 탄식을 고수하며 일주일에 하루는 단백질 탄식을 하고 거의 항상 위험천만한 음식을 피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탄은 아닙니다. 다행히 무탄은 아닙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저탄. 그리고 처음에는 좀 아주 저탄이 괜찮겠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과잉 탄수화물 당부는 좋지 않다라는 것. 또 위험천만한 음식들을 이제 다 버려야 된다라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것. 그러면서 완전 무결한 식품들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임산부, 수유부, 영유아, 어린이, 또 지병을 가지신 분들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최강의 식사의 저자인 방탄커피 창시자가 알려주는 방탄커피 레시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시피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릴게요. 할리우드의 썰렙들, 실리콘밸리의 브레인들, 이런 분들이 즐겨 마시고 있는 방탄커피 레시피, 이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방탄커피냐? 이 책의 저자가 우리의 생존과 본능을 담당하고 있는 뇌를 제3자화 시켰죠. 바로 레브라도 뇌라고 했죠. 무엇이든 먹이려고 하는 레브라도 뇌, 우리를 하루종일 들들먹는 레브라도 뇌, 이 야생마 같은 레브라도 뇌를 달래주는 것이 좋은 지방의 그 역할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그 맹렬한 욕구를 다스리는 방법, 그것이 바로 좋은 지방이라고 했는데, 저자는 스스로의 바이오헤킹과 수많은 논문,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결국 성능을 최대화하는 최강의 아침 식사를 여기에서 소개하거든요. 그게 바로 방탄커피입니다. 이 책의 원제가 원래 The Bulletproof Diet이거든요. 그래서 Bulletproof Coffee, 이 부분을 소개를 하는데, 이게 바로 모든 걸 다 막아낸다라는 거죠. 그런 뉴욕으로부터, 그런 들들먹기는 거로부터. 그리고 정말 저는 처음에는 마음에 너무너무 안 들었던 방탄커피, 무슨 지방이야, 무슨 버터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아, 이 저자가 말하는 음식의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역할, 그것에도 좀 충족되는 부분이 있구나, 이거를 좀 발견하게 됐는데, 뇌에는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몸에는 연료를 공급할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의 세포에는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또 불필요한 것들도 생겨나죠. 불필요한 독소를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다라고 그랬죠. 바로 만족감. 우리의 뇌를 만족시키는 음식.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도, 이 한 가지 만족감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린 또 들들들들 볶이는 거예요. 근데 저자는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곰팡이 독소가 없는 아주 좋은 양질의 커피, 그것에 몸에 좋은 지방, 목초를 먹인 가축물에서 나온 아주 좋은 지방, 양질의 지방, 그것을 혼합하면 경이로운 음료가 탄생한다고 했거든요. 또 심지어는 경이로운 식사라고 했어요. 최강의 식사라고 했거든요. 허기와 식욕을 몰아내고,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뇌를 밝혀주며, 체중을 줄이고, 근육을 늘리며, 집중력과 활력을 높여주는 이것, 방탄 커피입니다. 이 방탄 커피를 완전 무결 커피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능을 최대화하는 최강의 아침 식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양질의 유기농 커피콩으로 진하게 내린 따끈따끈한 커피 한 잔, 커피콩 37g에 물 237ml를 내린 양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목초를 먹인 소에 우유로 만든, 양질의 무염버터나, 기버터 한두 큰술, 이거는 공복감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MCT 오일, 바로 코코넛에서 추출한 중세지방산 오일이라고 하는데요. 최소 한 작은술, 최대 2큰술, 공복감에 따라 이것도 조절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는 코코넛 오일, 최대 2큰술,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겠죠. 공복감에 따라 이것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추가 선택사항으로는, 시나몬, 바닐라 파우더, 초콜릿 파우더, 스테비아, 에리슬리톨, 또는 자일리톨,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최고 품질만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커피를 내리는 방법에 따라서도, 건강과 기량이 아주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커피를 내릴 때는 가능한 한, 금속 필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프렌치프레스가 적당하다고, 양질의 커피콩에서 커피를 추출하는 동안, 믹서에 뜨거운 물을 넣어 미리 데워두고요. 그렇게 커피가 준비되면, 믹서에 물을 버리고, 커피, 버터, MCT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믹서기 뚜껑을 닫고 나서, 액체가 새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고요. 라떼처럼 두꺼운 거품층이 생길 때까지 돌린다고 합니다. 취향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추가 선택사항들을 넣을 수가 있겠고요. 믹서가 없다면, 핸드믹서로 대체해도 좋다고 하고요. 다만 고성능 믹서만큼 거품이 많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저자가 처음으로 버터의 힘을 알게 된 때가, 카일라스산 해발 5580m 고지에 있는 티베트의 외딴 지역을 방문한 2004년이었다고 합니다. 영하 23도씨, 아, 엄청나게 춥겠죠? 이런 엄청난 날씨에다 희박한 공기에 꽁꽁 얼어붙은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면서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갔다가, 체구가 아주 자그마한 여성이 건넨 크림처럼 진하고 부드러운 전통 야크버터차 한 잔을 마시고는, 되살아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마시고 마셔도 질리지 않았다고 해요. 자신 안에 바이오회크가 물었던 거죠. 이 차를 마시면 어떻게 이런 공기가 희박한 곳에서 활력이 생기지? 천막 생활을 해서 짐을 가볍게 해야 하는 유봉 민족이, 굳이 무거운 믹서와 수동 버터 제조기를 실어 나르는 이유는 뭘까? 이 의문은 방탄커피의 레시피가 탄생하는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국한 후에 뭔가를 좀 시도를 했는데, 달라져, 좀 너무 달랐대요. 그리고 그런 마법의 효과를 얻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터가 중요한 변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가까운 고급 유기농 마켓을 돌며 전 세계의 브랜드 버터를 닥치는 대로 사모았대요. 예상이 들어맞았다고. 하나하나 시도해본 결과, 비결은 목초를 먹고 자란 소의 우유로 만든 무염버터를 사용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실험을 했던 거예요. 바이오회킹을 하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강의 아침 식사로 도출한 재료를 믹서로 섞었더니, 지금까지 맛본 것 중에서 가장 부드럽고 맛있으면서도 기량을 극대화해주는 커피가 완성되었다. 이것이 바로 완전 무결 커피, 즉 방탄커피다. 나는 벌써 7년 넘게 매일 방탄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으며, 이 커피가 가져다주는 에너지와 두뇌 능력을 이용해 몸을 해킹하는 한편, 직업을 포함한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런 이 몸이 자산인 할리우드 설렙들과 실리콘밸리의 브레인들이 다 이거를 다 실험해 본 거예요. 자신의 몸에 적용을 하면서 바이오회킹을 해본 거죠. 그러면서 맞다고 생각할 때, 아 유레카, 이거다 그렇게 싶었던 거죠. 결국 방탄커피는 나의 뇌를 부활시키고 음식을 향한 갈망에서 해방시켜주었다. 바로 그 야생마, 레브라도 뇌를 다스리는 방법을 깨우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조금 과학적인 설명을 드리면요. 방탄커피는 운동도 하지 않고 하루 4천 칼로리 이상을 지방으로 섭취했을 때 조차도 살이 빠진 상태를 유지해 주었다고 해요. 이 저자가 그렇게 실험을 했었잖아요. 나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철저히 밝혀내기로 했다. 그것은 커피의 첫 번째 유익한 성분인 카페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카페인은 어떤 공급원에서 섭취하든 에너지를 높여주는 이상의 역할을 하죠. 뇌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인지능력 저하를 완화하고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일리노이 대학 의학박사인 그레고리 프로인드에 따르면 퇴행성 신경질환의 두뇌염증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신호가 발견되었대요. 그런데 카페인이 그 활동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게다가 카페인은 건강한 사람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데 이것은 감량을 지속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죠. 어떤 커피를 마시든 뇌에 단기적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단기적으로는 기분을 좋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키는 기능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산화 및 염증을 감소시키는 기능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커피는 그냥 아무 커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양질의 커피거든요. 그거는 좀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옴기니의 글에 따르면 옴기니도 이걸 한번 해봤던 거예요. 일단 아침은 버터와 커피를 점심은 고기를 먹어보기로 했던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버터와 커피를 먹으니까 4, 5시간 동안 공복감 없이 집중력이 높아져서 업무 효율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만 되면 치솟던 식욕이 잠잠해지면서 야식의 유혹에서도 해방되었다고 하고요. 게다가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2주 만에 2kg이 빠졌고 특히 배와 엉덩이 군산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걸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데 사실 이 책을 읽고도 저는 두려워서 이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이 방탄커피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간헐적 단식부터 다시 공부를 하고 걷기에 대한 공부. 그러면서 MBC 스페셜의 2016년 버전, 2019년 버전의 지방의 누명 시리즈들. 그리고 기적의 식단. 그러면서 저탄고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면서 이 책이 이제 다시 이해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래 이렇게 한번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옴기니도 특별히 노력하지도 않았는데도 여기서 가르쳐준 대로 해서 이렇게 빠지니까 그때부터는 발만 퐁당퐁당 담갔던 완전 무결 다이어트에 온몸을 던져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위험천만 식품을 배제하는 게 1번이었죠. 그리고 건강한 지방과 양질의 단백질로 식단을 채워 나가는 것이 2번이었죠. 또 그러면서 아침에는 MCT 오일과 버터를 넣은 커피를 믹서로 갈아 마시기 시작하는 식사 라이프스타일도 도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예전에 간헐적 단식에서 공부를 했듯이 좋은 지방은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간헐적 단식을 깨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간헐적 단식 시간을 가지면서 확실한 공복을 가지는 시간 동안에 물, 녹차, 블랙커피 이런 방탄커피를 마셔도 단식을 깨는 행위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그전까지 설거지가 귀찮아서 버터를 씹어 먹은 후 커피를 마셨는데 저자의 딸이면 믹서로 잘 섞어주어야 제대로 된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이 옴기니는 원래 오랫동안 철분 결핍성 빈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철분 부족으로 손톱이 하얘고 10개가 다 바늘로 콕콕 찌른 듯한 구멍투성이었다고 해요. 철분제를 먹어도 보고 유산균도 함께 먹어도 봤지만 심한 변비에도 시달렸었대요. 그런데 완전 무결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1개월쯤 지났을 무렵 문득 깨닫고 보니 구멍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분홍빛 매끈매끈한 손톱이 도달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질의 지방과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먹기 시작하면서 손톱까지 영양이 공급된 거예요. 그 후로 나는 완전 무결 다이어트 애호가가 되었다. 그렇다고 책에 나오는 모든 규칙을 철저히 지키지는 않는다. 저자 역시 완전 무결 다이어트는 뭐 아니면 도식의 이분법적 다이어트가 아님으로 기본 원칙은 지키되 자신에 맞게 변형해가라고 조언했었죠. 이분도 그 조언을 적극 받아들여 부지런을 떨지 않고도 지킬 수 있는 부분만 자신의 삶에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악시하던 지방으로 하루 섭취 칼로리의 50에서 60%를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케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